1, 2, 3 안녕하세요! 이난비아입니다! 축하드리고요 활동하고 신곡되고 다시 컴백하고 이런 소감을 제 몸으로 표현하면 지금 기분이 어떤지? 네 네 네 네 아, 이거 좋아 보여요 왜? 희나피아라는 이름 그때 설명을 제출해주긴 했는데 뭐의 약자인지랑 이름이 왜 이렇게 지었는지랑 만족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럼 이해 부탁해주세요, 리벨을 이해해주세요 희나피아는요 하이리 어메이징 유토피아의 약자로 저희 희나피아가 새로운 이상향을 찾아 떠나겠다라는 포부를 담은 이름입니다 어, 저는 이름이 처음에는 좀 생소하고 이게 뭔가 열대어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입에 착착 붓고 특히 앞에 희가 좋은 거 같아요 유니크해서 좋은 거 같아요 네 아, 만족한, 동의하시는 거예요? 네! 동의합니다! 저희 타이틀 곡, 신곡 드립은요 에스닉한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팝스로 노래이고요 희나피아의 아, 희나피아만의 강렬하고 도도한 카리스마를 보실 수 있는 노래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원, 투, 쓰리, 포! 더 달콤하게 드립, 드립, 드립! 난 네 맘 깊이 감춰둔 진짜 널 원해 막내 멤버는 시작하자마자 이런 컨셉 괜찮았는지 부담스럽지 않았는지? 아,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컨셉이 아, 이 컨셉이 너무 좋습니다 아, 이 노래가 저희 그룹만의 색깔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이 아닌지 맞는 거 같아요 궁금증이 있으니? 아직도 유심하고 있니? 아니요? 잘 맞는 거 같아서 좋습니다 네 전활종이 형께서 이런 걸 진짜 잘 알았던 우리를 더 이런 면을 더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다든지 그런 예전에는 좀 더 하이틴 느낌이고 발랄한 면모를 더 많이 보여드렸다면 이번엔 저희의 뭐라 해야 되지? 그런 숨겨왔던 숨겨왔던 그런 숨겨왔던 숨겨왔던 그런 카리스마? 이런 걸 좀 더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고 표정도 더 다양하게 굉장히 스펙트럼을 넓게 연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만족스럽습니까? 오우! 이제 성에 찹니까? 성에 찹니다! 저희 흑화했어요 어, 흑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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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곡이 그냥 딱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거에 맞게 변신을 했습니다 약간 조금 더 막내를 위한 그런 게 예전에는 예전에는 저희 막내를 저희가 몇 개월 봤는데 이 컨셉이 찰떡인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군인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 절도 있는 거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군학대 컨셉 그럼 일단 저희가 다 숨을 이제 내년이면 샛넷이어서 올해 그거는 막내가 좀 배려를 하잖아 하하하하 착해가지고 언니들이 다 착해요 진짜 너무 잘 챙겨주고 네 너무 좋아 좋은 언니들이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